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송자희입니다. 오늘 시각 밤 10시 30분에 개장한 미국 3대 지수는 하락 출발했습니다.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과 함께 이번 주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긴축 경계감이 높아지면서 미국 달러화의 기세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금융 원달러 환율은 13여 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고 유로와 달러는 7월에 이어서 다시 한번 패러 뒤에 도달한 데다가 국채금리도 치솟으면서 지금 시장에 굉장히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어떤 투자를 해야 수익을 올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 투자에 대한 방영성 오늘도 한 시간 동안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에서 짚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오늘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산마스터님, 선견선생마스터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선견선생마스터님부터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선견선생입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또 시작이 됐고요. 자, 이번 주에 잭슨홀 미팅, GDP 등등 여러 가지 또 지표가 있습니다. 이번 주 일정까지 해서 전부 다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이번 주 좀 부담되는 요인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 금통이 열리고 또 미국에는 잭슨홀 미팅이 열리게 되는데요. 그럼 이어서 또 김산마스터님도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광복절이라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인사를 못 드렸고 옆에 계신 선견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전 세계가 지금 눈여겨보는 포커스가 된 미국의 잭슨홀 미팅 연설이 아마 이번 주부터 이제 계속 열리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이제 좀 포커스를 놓고 오늘도 이제 시향 설명이나 어떤 전체적인 글로벌 이슈를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좀 많이 있지 않나 그래서 생각이 드는데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우리 성경선생님하고 좋은 시간 자리 만들었으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모든 궁금증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준의 긴출 경계감이 높아지면서 지금 글로벌 증시 모두 다 눈치보기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한 시간 동안 면밀히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시장에 대한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인사 말씀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잭슨홀 미팅에 대해서 좀 파헤쳐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선견선생 마스터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잭슨홀 미팅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까요? 일단은 자료 화면을 조금 보고 자세하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준비를 해주셨군요. 네, 자료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잭슨홀 미팅 이번에 들어가면 파월의 입에 굉장히 포커스를 당연히 맞춰야 되겠죠. 자, 전문가들이 지금 일단은 예상하기로는 파월이 잭슨홀에서 경기 침체에도, 이게 사실 문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경기 침체에도 인플레이션을 낮추겠다, 얘기할 것이다. 이런 전문가들이 예상이 굉장히 많죠. 무슨 얘기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이론상, 이론상이라고 하지만 이게 거의 절대적인 거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경기가 하강 국면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실업률이 높아져야 된다, 생산성이 낮아져야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자, 연준이나 아니면 행정부나 재무부나 항상 얘기하는 건 뭐냐면 경기 침체가 얕게 온다라는 거지 경기 침체가 길게 온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의 깊이, 정도, 여기에 대한 이견이 있을 뿐 경기 하강이나 경기 침체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이론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일단 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제가 대세 하락장에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을 저번 주 수요일 날 해드렸습니다. 자, 기본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여구를 일단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시장이 지금 베어마켓 럴리인지 아니면 변곡을 주고 11,068포인트죠.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 변곡을 주고 지금 V자 반등을 그리는 시점에서 이 11,068포인트가 매수 변곡점인지 이거에 대한 지금 전문가들의 굉장히 다양한 일 타는 시각이 있죠. 자, 저는 그래서 시장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 최종적으로 기술적 분석을 제가 수요일 날 해드렸을 때 2분의 1 구간, 그렇죠? 최고점과 최저점의 2분의 1 구간인 13,918 라인입니다. 13,918 라인을 터치를 하고 이게 지지를 받느냐. 그러면은 11,068 라인이 어떤 매수 변곡점이 될 것이고 이 11,000, 918,000, 13,918 라인을 넘지 못한다고 하면 이거는 그야말로 베어마켓 럴리이기 때문에 11,068 라인을 더 깨는 이런 모습을 보일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파월의 입은 어차피 패드의 입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어디에 주안점을 두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일단 이렇게 보이고 단 여러분, 파월의 어떤 이런 발언에 속으시면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제 예상은 그래요. 두 가지를 다 걸쳐놓을 것이다. 자, 경기침체라는 부분과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라는 이 두 가지 부분을 다 걸쳐놓을 것이다. 자, 경기침체가 약게 오지만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적으로 올릴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이번 주에 PC 발표 있죠? 개인소비지출 발표도 있고 또 고용보고서도 다음 달 초에 있고요. 비농지표나 실업률 지표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소비자물가지표 도 있죠. 소비자물가지수 지표도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보고 나서 다시 한번 9월 FOMC 때 판단을 하겠다라는 굉장히 중립적인 발언이 또 나올 수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발언이 딱 나오는 걸 보시면 굉장히 좀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일단은 시장 참여자들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발언이 나왔을 때 시장이 어느 쪽으로 반응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고 자, 그런데 항상 지금, 지금은 어떻습니까? 어떤 지표나 어떤 발언들이 나왔을 때 이거를 매수로 보느냐 매도로 보느냐 다 갈라지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당일, 당일은 일단은 굉장히 조금 심한 변동성이 있을 것 같아요. 금요일 날 빠르면 23시 정도에 인터뷰를 할 것 같으니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23시 지나서는 조금 매매를 자제하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파월이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 경기 침체에도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적으로 올릴 것인데 어떤 속도로 올릴 것인가가 일단은 첫 번째 포인트. 자,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제임스 블러드 총재가 지금 한 여론조사에서 보면 지금까지, 지금까지 어떤 이런 거시경제적인 추이를 가장 잘 맞추는 그런 인사로 일단 뽑혔습니다. 올해 말까지 기준금리를 3.75에서 4%까지 일단은 올려야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 발자국 좀 더 나아가 볼게요. 자, 자료 잠깐 보시면 자, 인플레이션이 지금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자, 인플레이션은 지금 낮아졌죠. 소비자 물가 지수를 기준으로 보면 9.1에서 8.5%까지 일단은 낮아졌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건 왜 낮아졌나요? 유가, 에너지 가격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큰 폭으로 낮아진 것이다. 에너지 가격이 특히나 원유의 가격이 굉장히 낮아진 거든요. 누구나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낮아지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고.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공급에 의한 것은 지금 낮아진다라고 우리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뭡니까? 수요에 의한 것도 낮아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수요에 의한 것도 페드의 통화 정책으로 지금 낮아질 가능성이 많기는 하지만 아직은 뭐예요?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아직은 수요로 인해서 낮아지는 그 기울기가 급격하게 내려가야 되는데 급격하지가 않다. 자, 두 번째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관련된 것이 40%나 차지를 한다. 그런데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관련이 한 15% 정도고 나머지 35% 정도가 뭡니까? 주거비와 렌탈 비용이다. 근데 저번에 제가 PC 발표 저반 달에 날 때 그때 상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죠. 주거비와 렌탈비는 어떻습니까? 지속적으로 물론 살짝 감소는 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다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는 뭐냐면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떨어지는 각도가, 떨어지는 기울기가 굉장히 낮을 수 있다는 겁니다.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떨어지는 것보다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떨어지는 폭이 더 낮을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좀 짚어드릴게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지금 나가는데 고물가가 한동안은 굉장히 조금 지속될 수 있다는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니까 페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의 물가 상승률까지 떨어뜨리는 게 지금 목적인데 이 2%가 지금 굉장히 좀 빠른 시간 안에 떨어져야 되는데 빠른 시간 안에 떨어지지 않고 고물가, 소비자 물가 지수를 표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8.5%잖아요. 5% 이상의, 5% 이상의 그런 어떤 퍼센테이지로 굉장히 길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왜? 공급에 의한 물가는 지금 급격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유가가 만약에 60달러까지 간다고 하면 굉장히 더 급격하게 떨어질 것인데 수요 측면에 의한 물가가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가가 떨어지는 데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자, 그래서 네, 자료 잠깐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어떤 임금 상승률이라든가 실업률 같은 경우에 실업률 같은 경우에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물가, 가격을 결정짓는 여러 가지 요소가 지금 떨어져야 되는데 공급에 의한 측면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으나 수요에 의한 이런 서비스 가격이나 아니면 실업률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고물가가 5% 이상의 고물가가 굉장히 오래 지속될 수 있다. 이해되시죠? 자, 2%까지 떨어지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일단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번 잭슨홀 비팅에서 잭슨홀 비팅에서 파월이 파월이 어떤 매파적인 발언을 하는지 아니면 파월 요즘의 별명이 이제 매둘기라고 하더라고요. 매둘기 그래서 매파적인 발언을 이제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소극적인 행보를 이어갈 것인지 여기에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좀 맞춰보시면 될 것 같고 제 예상에는 그래도 그래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적으로 올린다라는 매파적인 발언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 보인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싶습니다. 잭슨홀 미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마스터님께서 또 이번 주 후반에 있을 잭슨홀 미팅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또 오늘 앞서서 인사 말씀에서 김삼화스터님도 오늘 이번 잭슨홀 미팅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렇죠. 네, 김삼화스터님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눈여겨보고 계실까요? 원래 잭슨홀이 전 세계 금융의 어떤 경제학자들이나 관료들이 모여서 원래 회의를 했던 곳이 아니잖아요. 네, 회의를 했던 곳이 아니라고요. 원래는 휴가지로 시작을 해가지고 원래 그런 휴가지에서 좀 좋은 소식을 좀 전해왔으면 좀 좋은 바람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항상 제 앞에서 성경선생님께서 워낙에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는 거기에 지금 미국에서 바라보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먼저 한번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항상 제가 말씀드린 거는 미국의 어떤 펀드매니저나 어떤 기관 뭐 해지펀드 회사나 이런 식으로 지금 딱 본다고 하면 미국에서 바라보는 금리 인상이 9월, 11월 12일 정도로 나눠지는데 계속해서 지금 0.5 그리고 뭐 0.5 또 0.2호 정도를 계속 올릴 거다 연말까지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면서 내년 2023년 하반기부터는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하면서 어떤 경기적인 국면에 나왔던 이 경기 침체가 글로벌 증시가 다시 한번 완화되는 모습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좀 나와있지만 이건 어차피 저희가 미래의 어떤 산술적인 가치를 지금 보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은 현재 우리가 지금 자산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어느 정도 논의를 한다고 본다고 하면 좀 잭슨홀에서 그 미팅 연설을 26일 한 11시 정도쯤에 발표가 돼서 이야기를 했을 때 과연 파월 의장이 이야기하는 금리 석두에 대한 언급을 통해서 과연 이 이슈를 통해서 글로벌 증시가 나왔을 때 그리고 지금 여기서 한 가지 덧붙여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러시아까지 유럽의 가스 공급을 중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도미노처럼 연세부도식으로 지금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지 아니면 일시적인 국면에 지금 다다른 건지 조정인 건지 이거를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저 또한 앉아있는 전문가들이나 많은 분들이 지금 굉장히 조금 헷갈려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아마 오늘 조금 있다가 저희가 이제 또 지금 시장의 어떤 내용 쪽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매수냐 매두냐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각 지금 올린다고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유럽의 스태크 플러시션까지 위험 리스크까지 요소가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에서는 경기 둔화가 과연 오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금리 인상의 속도도 속도지만 경기 둔화가 왜 오는지 그리고 그걸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게 이미 연준이 지금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PC죠. 개인소비자 지출 물가지수인데 이번 주 금주에도 발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지난 6월에는 지수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6.8%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토대로 S&P 50대 기업 중에 59%가 실적을 이미 발표를 마무리를 다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75%가 월가의 기대치를 잇돌았기 때문에 이미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상태에서 경기 둔화에 어떠한 신호가 온다고 가정을 본다고 하면 지금 벌써 나타나는 신호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미 달러 선물 지수 벌써 다시 오르고 있죠. 그리고 한국의 국내에서만 봐도 환율 상수폭이 굉장히 하루하루 나날이 틀러지고 있습니다. 벌써 1320원대를 넘어서서 중반까지 오르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미국의 잭슬롤 미팅 연설로 인해서 파울 의장의 발언으로 러시아의 유럽 가스 공급 중단 이슈가 됐고요. 그 다음에 유럽의 스태플레이션이 위험의 리스크가 존재가 부각이 되고 그 다음에 중국의 경기 둔화까지 각종 악재가 겹쳐진다면 지금 박스권을 잃었던 국내 증시까지도 영향이 올 수 있다. 그러면서 환율 상승폭이 굉장히 커지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글로벌 시장에만 국한돼서 맞물려서 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환율의 가파른 상승 속도로 인해서 우리 국내 증시도 위험한 요소가 있지 않나 그렇게 시장 브리핑을 하고 싶고요. 미국의 연준이 금리 속도 조절에 나설 속도 조절에 나설 여름을 많이 즐겼습니다. 피서처럼 많이 즐겼는데 과연 파열 의장이 매파적인 발언을 진정시킬 것인지 이 부분이 아마 키포인트가 이번 주에 나올 연세를 돌아섰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7월달에 나온 생산 개인 소비 및 주택 고용 환미 및 주문 재고가 모두 상승 지수를 했는데 이 상승 부분까지 미국에서 과연 반납을 할 수 있게끔 마이너스로 과연 성장률을 보일 수 있는지 이게 매파적 발언까지도 우리가 한번 보완을 하면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체크를 이번 주에 하셔야 될 시장 브리핑이 아닌가 보시고 우리는 과연 유럽 중국 시장을 좀 어떻게 봐야 되나 이 문제까지 우리가 숙제로 남아있으니까 꼭 이번 주에 나와있을 잭슨홀 미팅 연설을 꼭 파울 의장의 어떤 발언만 보지 마시고 전체적인 이번 주 내용을 잘 살피시면서 글로벌 해외 증시 키포인트 잘 한번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자들은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금요일에 있을 파울 의장의 연설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파워드 가이던스 삭제에 대한 가능성 언급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노란톡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 2번으로 선견선생 이라고 4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김산 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셔서 보내주신 질문 사항들은 저희가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답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중에 들어오셔서 궁금한 사항들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지시간 오후 11시 1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의 이슈부터 체크해보시죠. 나스닥은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경계감이 높아지며 매물이 추래되고 있습니다. 골드는 미 국채금리와 달러화 강세에 낙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5일은 연준 긴축 기조에 세계 경기 둔화 우려가 높아지며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유로FX는 천연가스 급등 속에 경기 침체 우려로 페리티가 깨졌습니다. 이어서 현재 주요 상품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상품분들 모두 하락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럼 상품별로 체크해보시죠. 먼저 나스닥입니다. 2.06% 하락한 13,00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방금 13,000선이 깨졌네요. 12,998 포인트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5일입니다. 3.96% 크게 낙포 키워가고 있고요. 배럴당 86달러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입니다. 0.60% 내리면서 0.999 달러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각 상품별로 당일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확인한 개장 상황에서는 굉장히 오늘 짚어볼 상품별로 거래되는 상황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나스닥도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고요. 오일 역시도 4%대 하락하고 있고 유로와 환율도 패러티가 깨진 모습인데요. 나스닥부터 짚어보도록 할게요. 나스닥이 써머 랠리를 이어가는가 싶었었는데 또다시 약세 흐름으로 돌아섰습니다. 만 3천 선이 무너진 모습이었는데요. 달러가 108선까지 오르면서 고공행진 이어가고 있고 위 10년물 국채금리는 3%선까지 올라선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당일 나스닥에 대한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김삼 마스터님은 관망 들어주셨고 또 선겸 마스터님은 매도 들어주셨는데요. 먼저 선겸 마스터님부터 매도 전략 들어주신 이유 차트 보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오늘뿐만이 아니고 일단은 잭슨홀 미팅까지는 그리고 그 후로도 사실은 제가 매도 요정이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신 건가요? 왜냐하면 시청자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되는데 저는 항상 작년부터 작년 12월 1일 날 제가 지수를 코스피 지수를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린 이래로 매수로서의 변곡점이 왔다라고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당일 투자 전략 같은 경우엔 제가 매수를 몇 번만 드렸지만 그것은 당일 투자 전략이었고 시장의 큰 그림에서 제가 매수를 든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대세 하락장 말씀해 주셨죠? 오늘도 마찬가지고 그 최종 라인 제가 공개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게 13,918 라인이었는데 13,740 라인까지 일단은 찍고 다시 내려가는 일단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분봉 차트 잠깐만 보실게요. 분봉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21선입니다. 좀 크게 좀 띄워드릴게요. 21선을 이탈하면서 큰 폭의 하락을 일단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은 지금 23시가 지났기 때문에 어떤 큰 포인트를 받으리기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다. 차트 잠깐 내리고 여기에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이 실전 매매 필요한 포인트를 제가 조금 잡아드리겠습니다. 자료 같이 조금 잠깐 보시죠. 사실은 이게 8월 말 일정인데요. 이게 나스닥 그리고 전체 미국 시장 우리나라 한국 시장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니까 제가 일단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금요일 날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했죠. 미국 시장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했습니다. 왜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까? 독일의 지표 독일의 지표들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어요. 독일이라고 하면 소위 얘기해서 유럽의 1등입니다. 유럽을 이끌고 있는 그런 나라의 독일 독일의 지표가 금요일 날 굉장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금요일 오후 3시부터 큰 폭의 하락을 동반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독일이 오늘 또 뭐라고 얘기했나요? 이번에 독일이 GDP 발표를 하는데 지금 마이너스 성장이 날 것 같다 라고 스스로 자기 고백을 해버렸습니다. 유럽이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황인지 그리고 이 유럽의 심각한 상황이 미국 경제와 우리나라 경제에 얼마나 큰 타격을 입힐지 금요일에도 독일의 지수가 지표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와서 물가 지표입니다. 물가 지수가 거의 4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죠. 독일도.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하고 이 큰 폭의 하락의 여파가 금요일과 오늘 우리나라에 미친 거예요. 자, 그런데 23일 날 내일입니다. 독일 제조 구매자 관리지수가 또 발표가 돼요. 자, 그런데 이것을 지금 좀 주목하셔야 될 게 뭐냐면 신장의 컨센센스보다 높게 나올 수도 있고 일단은 낮게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 성장률이 지금 마이너스가 될 것 같다 라고 독일에서 일단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일 구매자 관리지수가 어떻게 나오느냐 안 좋게 나온다고 하면 미국 시장은 또 한 번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어요. 금요일날 우리가 학습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자, 25일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한국통화정책회의가 또 있습니다. 한국통화정책회의가 자, 자료 잠깐 내리고 제가 금리 스프레이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금리가 3%까지 올랐더라고요. 10년문 구체금리 같은 경우는. 네, 네, 네. 일단은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스프레드를 조금 제가 봐드리면 네. 자, 지금 9월, 11월, 12월 딱 3번 남았고요. 네. 우리나라도 8월, 10월, 11월 딱 3번 남았어요. 네. 근데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0.25%가 지금 더 높은 상황이고 네. 자, 8월 25일에 아마 0.25% 정도 올린다라고 지금 예견이 되고 있는데 네, 네. 이창용 총재가 지금 25일 아침에 회의 주재하고 바로 잭슨홀 미팅으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연설을 해요. 대한민국 최초라고 하거든요. 네. IMF 출신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창용 총재 파월의 입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국내 주식 하신 국내 선물 하시는 분들도 이창용 총재가 거기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0.25%를 올려버리면 사실상 올해는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금리 스프레드를 따라잡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네. 그렇죠? 0.25%를 올려서는 안 되고 0.25%를 올린다라고 하면 지금 같아지는데 9월에 9월에 만약에 0.75% 이상 올리게 되면 되면 우리 두 번 남은 거에 대해 두 번 남았지 않습니까? 최소한 0.5% 이상 계속 올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엄청나게 큰 부담이 됩니다. 자, 자료 잠깐 내리겠습니다. 네. 많은 글로벌 은행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25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을 예상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그러면 이 원달러 환율이 좀 오늘 많이 올랐는데 계속 고공행진을 하게 되는 건가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도 굉장히 주목하셔야 될 게 원달러 환율이 지금 급등을 하는 것이 7월 말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7월 달에 금리 스프레드가 역전이 되어버리면 환율은 어디까지 여러분들 열어두고 보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지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1,400원까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지금 현실화가 되고 있다라고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국내 선물 국내 주식 하시는 분들 8월 25일 통화정책회 이거 굉장히 조금 눈여겨보셔야 되고 지금까지 내가 잭슨홀이라는 것에 대해서 몰랐다 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건데 이창용 총재도 여기에서 연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차피 노란톡방 지금 들어오시면 제 방에서도 굉장히 많은 말씀 드릴 겁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이거 시작하면 해석해드려서 다 올려드릴 테니까 거기에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8월 26일 제일 중요하죠. 코어 PC입니다. 근원 개인 소비 지출 울가 지수 패드에서 울가 지수에 대한 기준을 잡는 PC도 있습니다. 그리고 8월 연설이 사실은 이게 조금 맞물리는데 항상 굉장히 중요한 것은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가는 이 시간에 하거든요. 미국에서 그렇죠. 그러면 오늘도 어떻게 돼요? 오늘도 국내 시장에 굉장히 많이 타격을 받았죠. 그래서 8월 26일날 이제 23시입니다. 23시에 일단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어차피 금요일장 끝나고 금요일장 끝나고 월요일날 우리 시장이 이걸 반영을 하기 때문에 정말 아주 중후한 8월 말 일정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 자칫 조금 흔들려 버리면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항상 굽히지 않았던 만천 068 라인을 깨는 이런 모습 9월달에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스닥 일단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에 대해서 오늘 당일 투자 전략은 매도로 세워주신 선경선생 마스터님의 분석을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관망을 들어주신 김삼 마스터님의 분석도 궁금합니다. 오늘 관망 들어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저도 매도로 한 표를 던지고 싶었는데 일단 관망을 좀 들어드려야 시청자분들도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희망 다양한 분석 다양한 분석도 있고 희망도 좀 있지 않을까 했는데 사실은 지금 저희가 실시간 차트를 놓고 생방송을 하고 있는 지금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애플하고 지금 테슬라가 하반 경기로 왔다가 지금 차트를 보면 다시 반등의 어떤 기미가 좀 보이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정점에 다다른다고 하면 저는 오늘 미장 시간이 끝날 때까지는 거래를 다 하실 수 얼마나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12,980 정도 그래서 지금 차트를 잠깐 한번 보여드리면요. 차트로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60분봉 차트를 잠깐 보시면 지금 11경에 나왔던 12,963 부근 12,970 자리 부근을 지금 자리에서 지지 라인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최소한 패턴은 13,000만 지켜준다고 하면 회복은 13,100까지 갈 수 있다고 해서 저는 관망을 했는데 사실 매수 시점은 굉장히 조금 반등하기엔 어려운 자리가 일단은 애플과 나스타 신호를 봤을 때는 100종목 기술주들을 어떻게 지금 움직일 수 있는 지표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오늘의 포인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60분봉 차트만 놓고 지금 본다고 하면 쌍바닥 이중바닥형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패턴 분석을 분석을 저는 관망을 했는데 사실 이 자리 구간에서 13,000만 정도 지켜준다고 하면 저는 매수 포인트로 다시 충분히 갈 수 있는 구간이 있다고 해서 저는 매수로 한 표를 들어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본다고 하면 애플과 테슬라가 반등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장중 저점 현 방송을 할 때 12,000 9,000 9,000 7,000 저점을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관망을 보면서 매수 신호도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최소한 저항대가 자리 구간에서는 13,000 포인트는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13,100 선까지도 가장 큰 저항대죠.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포지션이 있다. 단 우리가 뭘 지켜봐야 된다. 나스닥 100 종목에 해당하는 종목 군들을 살펴보시면서 어떤 세력들이나 지금 미국의 해치펀드들이 과연 매수세로 전략적으로 가야 되지? 이걸 좀 보아야 되는데 지금 성경 선생님께서 말씀을 너무 잘해주셨어요. 앞에 지금 우리가 23일 독일 이야기도 했고 25일 신규 매수 포인트도 다 이야기 하셨는데 저는 앞서 잭슨홀 이야기를 할 때 유럽 스태플레이션 위험도 있다. 그래서 제가 5분 시향을 말씀드릴 때 끝날 때 꼭 뭘 말씀드렸냐 우리가 유럽 과 중국도 우리가 꼭 머릿속에서 잊지 말자 기억을 하면서 이야기를 논의를 했기 때문에 과연 꼭 나스닥의 준하는 그리고 글로벌 증시로 갔을 때는 각종 악재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우리가 차트를 놓고 봤을 때 계속 이런 이슈만 가지고는 매매를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포인트를 놓고 어느 정도 자리 저점에서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좌항선을 돌파하는지를 꼭 지켜보지면서 오늘 금일 12,960에서 12,970 정도를 지켜준다면 13,100까지도 충분히 도달을 할 수 있는데 관망자세로 매수신호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마스터님의 당일 라스닥에 대한 트레이딩 전략 알아봤습니다. 글로벌 증시는 잭슨홀 미팅에 대한 경계가 뚜렷한 모습인 것 같은데요. 성견마스터님 덧붙이실 말씀 있을까요? 잠깐 숟가락 제가 얹어보며 제가 오늘 포인트를 안 짚어드렸는데 하나 좀 짚어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우리 김사한 마스터님 하고 똑같은데 어떤 부분이 똑같은데 60분 잠깐 차트 볼까요? 60분봉 보시면 12,963 라인이죠. 여기를 지금 딱 한 열틱도 안 되게 지금 지켜주고 있습니다. 김산마스터님 말씀을 역으로 하면 역으로 하면 이거 깨면 12,963 라인이죠. 12,963 라인을 만약에 깬다고 하면 조금 장기적으로 12,900 라인입니다. 12,900 라인까지 지금 폭이 나오거든요. 다음 저항선이 여기입니다. 다음 저항선이 지금 이 부근입니다. 이 부근이기 때문에 12,900 라인까지 일단 보시는 전략도 유효하다라고 제가 숟가락을 좀 한번 얹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12,963 포인트 이탈이 나온다면 또 12,900 포인트까지도 떨어질 수 있겠다라고 당일 투자 전략을 봐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나스닥에 대한 대응 전략 여기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이어서 또 오일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는 큰 낙폭을 보이면서 90달러선을 이탈했습니다. CNBC에서는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 그리고 중국 연료 수요도 우려와 폭염으로 인해서 하락하고 있다라는 분석을 내놨는데요. 지금 현재 거의 4% 가까운 낙폭을 보였다가 조금씩 소폭 회복하면서 87달러선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일 오일에 대한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팻말 준비해주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두 분이 또 엇갈린 뷰를 들어주셨습니다. 김산마스터님 매수 들어주셨고 선결마스터님 매도 들어주셨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김산마스터님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매수 들어주신 이유가 무엇이죠? 일단은 사우디 증산 문제가 아무래도 지금 세계적인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잡을 때 가장 다섯 손가락 안에 든 상품 중에 하나가 바로 원자재 중에서도 크루드 오일이거든요. 기름값이 높냐 낮냐에 따라서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오를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즘 저도 지방을 다니고 출장도 많이 다니는 입장에서 기름값이 다시 1600원대 중반대까지도 지금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2000원대 서울에서는 3000원대 비쌀 때는 3000원대 금방까지도 왔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기름값이 싸지면 선민들 생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겠죠. 그런데 당일 포지션으로 본다고 하면 오늘 7시 45분에 나와있던 91.03달러 까지도 충분히 여력은 있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 부분은 뭐냐면 박스건이 계속해서 400포인트까지 계속 움직일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사우디에서 증산을 하냐 안 하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장기 포지션으로 가는 부분이죠. 이거를 단기냐 중기냐 장기 포지션으로 가야 되는 부분은 좀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 어떻게 본다면 나스닥보다 유가가 요즘 거래하기에는 굉장히 좀 더 무섭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 생각을 드는데 일단 차트를 제가 좀 길게 좀 본다고 하면 240 분목으로 보겠습니다. 240 분목으로 본다고 하면 이미 크루도이의 시월물이죠. 시월물이 바뀌었습니다. 차월물이 좀 바뀌면서 계속해서 일단 86달러 부근에서 지금 계속 지금 지지 라인을 좀 받고 있는데 고점대가 91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저항을 간다면 94달러 중반까지도 나오는 모습은 있습니다만 오늘 예상컨대 제가 본다고 하면 87.50 정도만 어느 정도 지금 안착을 하고 다시 일목균형표에서 구름대에서 최소한의 패턴이 나온다면 97.23 정도의 안착을 한다면 최소한의 제가 볼 때는 100틱에서 120틱 정도의 상승 패턴은 나올 수 있다. 이건 단기적이에요. 어떠한 사회적 이슈나 글로벌 이슈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미 박스건 매매에요. 어떠한 세력들 간에 일단은 지금 매수와 매도에 W자 M자에 계속해서 구간적인 반복 구간이 아닌가 지금 60분봉 차트에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전저점이었죠. 계속해서 내려앉는 86달러를 깨고 85.37까지 일단은 하락을 한다고 하면 좀 더 일봉으로 좀 길게 봐야겠지만 일단 제가 볼 때는 그 이상 그 이하 3월 달에 나와있던 자리였습니다. 84달러 70센트까지는 하락 추세는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일단은 이 자리 구간까지도 우리가 지지 라인으로 보고 역배월 추세 차트에서는 일단 지지 라인으로 본다면 추세는 하락 추세대로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변곡점 구간도 다음 주에 나와있던 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은 매수 포인트로 잡고 저도 당분간은 원자재 가격 상승은 좀 있습니다. 중국의 경기 둔화 소비심체로 인해서 유가의 하락을 좀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유럽에 러시아가 유럽의 가스 공급을 중단을 함으로써 이게 반사액으로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증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유가 매수 포인트로 추천을 하면서 일단 오늘 매수 한번 본다고 하면 가격대는 신호는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6점 최소한의 50 정도에서 매수 들어가셔가지고요. 최소한의 70틱 80틱 정도의 수입구간은 나올 수 있으니까 잘 한번 관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산 마스터님이 당일 87.5달러에 안착하게 된다면 91.03달러 도달이 가능하다라고 매수 스탠스를 잡아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성경선생 마스터님은 오늘 매도 전략을 들어주셨는데 매도 들어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은 두 가지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과 기술적 설명을 드리면 차트 잠깐 볼까요? 기본적인 것을 먼저 좀 봐드리면 요즘의 오일 요즘의 오일의 패턴은 어떤 공급적인 측면보다는 수요적인 측면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 라는 게 일단은 제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경기 침체 우려라든가 아니면 지금 중국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중국의 어떤 우려 이게 나왔을 때 오일이 굉장히 크게 반응을 했기 때문에 6월부터 지금 2개월 넘게 일봉차트 잠깐 보시면 6월부터 굉장히 크게 빠진 이유가 어떤 공급의 측면보다는 수요의 측면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수요의 측면이 더 클 때 사실 공급은 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조금 조금 찔끔찔끔 증산한다 이 정도 얘기만 일단 나오고 있고 이 큰 하락은 무슨 하락입니까? 일단은 공급보다는 수요에 의한 이런 하락이 더 크다. 자 그러면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데 잭슨홀 미팅도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우리 마스터님과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중요한 이런 한 주에서 소위 얘기해서 어떤 삐끗한 어떤 발언들이 나왔을 수요 측면으로 수요 측면으로 오일이 더 임팩트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더 내려갈 수 있다라는 기본적인 분석이고 기술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데드크로스 이후에 우리가 추세가 굉장히 길게 갈 때는 5일선이 아니라 제가 몇일선을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항상 21선을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종가상 21선을 종가상으로 21선을 한 번도 넘은 적이 없어요.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뭐냐면요. 지금 현재 구간의 21선이 92달러 정도라고 봤을 때 21선을 넘는 92달러를 종가로 넘는 어떤 캔들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반등시 매도 반등시 매도 반등시 매도를 구사하는 이런 매매 전략이 오늘도 마찬가지고 이번 주까지는 조금 유효하지 않을까 봐서 일단은 92달러 아래 그리고 21선이 어차피 하루하루 바뀌지 않습니까? 이평선은 바뀌는 거기 때문에 21선을 넘지 않는 그런 포인트에서는 반등시 매도 전략으로 이번 주는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여기까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선생마스터님은 당일 매도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미국 정부가 내년부터 원유 생산량을 하루 생산량으로는 사상 최대 수준으로 크게 늘리겠다라고 오늘 밝히면서 유가 안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 국제 유가 올겨울 100달러 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따라서 오늘 두 분의 마스터님도 매도 전략 또 매수 전략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유가는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또 노란톡으로 들어온 시청자분들의 질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탕리치님께서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중국인민은행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기준금리 인하를 했는데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또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혹시 어떤 마스터님 답변 주실 수 있을까요? 성경마스터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오늘 제가 중요지표라고 노란톡방 일단 띄워드렸습니다. 10시 15분에 발표를 했는데 살짝 내렸죠. 그런데 사실은 큰 그림을 일단 보셔야 된다고 제가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싶은데 인민은행에서 지금 금리를 내린 이유는 중국 중국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이죠. 중국이 얼마나 안 좋은가 이것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사실은 기준금리를 인하를 너무 조금 했습니다. 어떤 경기부양책을 중국에서는 내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이게 진짜 경기부양을 위해서 내린 결론인지 아니면 보여주기 식인지 이게 헷갈릴 정도로 굉장히 미비하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어떤 큰 그림을 보셔라. 중국이 지금 굉장히 안 좋다. 그리고 실질 GDP나 아니면 실질 GDP에 영향을 받는 게 성장률이죠. 성장률이 지금 계속적으로 하향 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어차피 하향 조정이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 시장도 하방적으로 압력이 굉장히 커질 것이다. 일단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김삼마스터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오늘 아시아 증시 중에서는 중국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하락을 했는데 중국장만 반등을 하고 성공을 했습니다. 저는 한편으로 본다면 사실 항생지수가 기술주로 많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본다고 하면 인민생에서 실적인 기준금리 최후량 대출금리죠. LFR을 이남에서 경기부양 기대감에 확산한다는 어떤 취지로 투자심리에 부담으로 작용을 했지만 이게 저가 유입세로 올라왔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동안 항생지수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본다고 하면 태양강 패널주를 가지고 있는 신의 광동이나 생수주 능푸시아인 식육 가공주 완주 국제 유가 부분에서는 0.7%에서 약 1%대 하락을 했지만 최소한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반도체 부분이나 스마트 관련주들이 과연 금리랑 지금 오늘 그런 뉴스가 나왔으니까요. 이게 선경선생님하고도 동일한 이야기도 있겠지만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기부양 기대감에 따른 확산도 같이 호불호가 엇갈려서 나타날 수 있는 우리가 신호다. 그래서 저도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국내 금리 부분에서도 증시까지도 어떻게 본다고 하면 요인으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시장에 대한 다양한 투자 전략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많죠. 보다 탄탄한 투자칩 알고 싶으신 분들은요. 오늘 출연하신 선경선생 마스터님이 내일과 모레 밤 9시에 무료 공개 방송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하시면 보다 더 돈 되는 정보 많이 챙겨가실 수 남겨 남겨 주시면 되는데요. 동일하게 샵 008 2번으로 선경선생 또는 김산 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통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출연해 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 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 출신 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 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